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코코넛 커피로 유명한 다낭콩카페입니다 콩카페는 사회주의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빈티지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꾸민 다낭카페로 공산단 모자와 군복을 개량한 유니폼이 특색입니다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커피 메뉴는 코코넛 커피가 강추입니다 코코넛 커피랑 요거트에서 10만4천동 한 5,500원 나온건가? 한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메뉴 주문했는데 다른 메뉴를 가져다 주거나 이미 계산한 메뉴를 다시 또 계산하라고 왔었어요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요거트 메뉴가 베트남에서 인기라고 해서 주문했는데요 이 메뉴도 꽤 먹을만 했어요 홈카페에서는 코코넛 커피가 최고의 메뉴가 아닐까 싶네요 베트남 가시면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코코넛 커피 여러 카페가 있지만 홈카페의 코코넛 커피는 진한 맛이 아주 예술이랍니다 참가자 아멘 네